돈이 되는 시장새끼 오늘은 다홀투자증권의 이성홍 차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돈이 되는 시장새끼 어떤 종목들과 업종, 테마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눈에 띄었을까요? 먼저 급등락새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돈이 되는 시장새끼 급등락새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동홀딩스 오늘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일동제약과 함께 10%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태광도 오늘 좋은 실적에 기반으로 15%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W게임즈는 실망스러운 실적 때문에 6.9% 하락하고 있네요. 일단은 첫 번째 급등락 한 끼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 차장님 어떤 게 주목되십니까? 태광 같은 경우에. 태광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15.8% 이상까지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실적, 작년 대비해서도 2분기 영업이익이 200%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7월에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수주가 전 세계 1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호재 부분이 오늘 다 쏟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태광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피팅 업체로, 관이음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팅 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태광 같은 경우가 이런 여러 가지 조선 쪽에서의 좋은 이슈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주가로 흡수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원래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한 70억 대 정도가 좀 예상이 됐는데 아마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는 실적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조선 업체들의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액화 천년가스에 대한, 가스에 대한 수주나 수익 같은 경우가 전세가 좀 많이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태광의 배관 자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준, 그 실적은 어떤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자회사죠. HYTC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HYTC 같은 경우는 조립 공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 중요한 부분이 HYTC 같은 경우가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 LG A&O 솔루션처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가장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회사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받쳐준다고 한다면 이 태광의 오늘 상승하고 오늘 좀 약간 상승 부분 축소했지만 저는 이런 부부, 이런 상승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광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가 오늘 호재가 겹치면서 터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태광, 지금이라도 저희가 좀 접근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우선은 실적, 여러 가지 실적주로서 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매수 관점으로 소량으로 좀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만 원 이상까지도 지금 원래는 그 전에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이 태광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적극적인 매수를 담는 것보다도 내일 한번 주가가 좀 눌렸을 때 한번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추세면, 이 정도 이봉식적이면 3분기는 고객사 물량이 더 확대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실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좀 급등락이 나와주면서 부담되긴 하지만 중장기전의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지금 1만 7천 원 말씀드릴 텐데 갑자기 저희 오후에 또 주가가 올라와서 그 이상의 1만 8천 원까지도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일단 조금 오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늘렸을 때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만 7천 원 이상도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첫 번째 급등락 한 끼로 태광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수급적으로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급 두 끼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내는 시장 세 끼, 이번에는 수급 세 끼입니다. 현대 건설, 오늘 뭐 많이 들으셨겠죠? 네엄시티 이야기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7.77%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OCI도 인플레 감축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OCI를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5% 넘게 상승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S에너지도 역시 인플레 감축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현대 건설 OCI, S에너지. 이 중에는 어떤 거 보고 계세요? OCI를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셨듯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을 통과했고 그다음에 12일에 화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미국의 적극적인 의지.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거의 1순위로 얘기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OCI는 아시겠지만 폴리실리콘 만드는 태양광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봤을 때는 미국이 투자하는 규모나 그리고 우리나라와 연결이 됐을 때는 역시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에서의 수혜가 더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OCI를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결론은 OCI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좋아지는 부분이고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정상화해야 된다고 한다면 OCI에 대한 관심을 계속 꾸준하게 가질 수가 있는데 2분기 시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1810억을 보여주었는데 예상치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였을 때 이렇게 왜 좀 예상보다 낮게 나왔냐고 한다면 역시 생산량이 좀 감소했던 부분이거든요.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설비가 일부 라인이 정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감촉이 됐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OCI의 폴리실리콘 생산이 제한적으로 갔기 때문에 생산량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3, 4분기 때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저효과도 바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폴리실리콘에 대한 증설 부분 같은 경우는 결론은 중국적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도 봤을 때도 지금 이 시기가 7월달, 8월, 9월달이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증선물량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상향 부분을 계속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OCI가 생산량만 정상적으로 늘린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진짜 말레이시아 쪽 같은 경우에도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만 톤, 기존의 목표치에서 5만 톤을 늘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OCI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서 이 정도 가격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OCI 가격 전략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가 PER로 봤을 때도 5배는 의외거든요.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고 그런데 이제 태양광이나 신재생 업체들을 PER로 대비할 수는 없어요. 성장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부분과 그리고 실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래도 싼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도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4만 원 말씀드리고 손자격가는 11만 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OCI까지 오늘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OCI까지 두 번째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조선기자대 역시 오늘 조선주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으니까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원자력 발전 역시 원전과 관련해서 사우디 쪽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의 사업 기대감,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시 오늘은 반도체가 좋지 않습니다. 2.7%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어떤 테마를 주목하고 계신가요? 원전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거의 말씀드린 종목이 거의 신재생 쪽으로 그러니까요. 에너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네,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흐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2차 전지도 신재생인데 이런 기업들한테 어떤 모멘텀이 터졌을 때는 유동성이 강하게 몰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원전 안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우진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진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에서 계측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요 고객사가 우리나라 한국전력이나 여러 가지 공기업들을 대부분을 하고 있고 원전 쪽에서의 계측 장비도 하지만 철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건설 쪽에서 봤을 때도 계측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수료 원자력 같은 이런 큰 어떤 국가, 기업도 고객이고 포스코, 현대제철처럼 철강 대기업들한테도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탄탄한 고객사가 있다는 점이 저는 장점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할 때 밸류체인, 한마디로 조립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이 계측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진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산업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진의 실적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발전의 방향은 대선 전으로 나눠졌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아직까지도 유럽이나 앞서 말씀하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과 풍력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부분은 발전, 건설이나 이런 기간도 높아지는 상태고 리스크도 좀 있기 때문에 어떤 태양광과 풍력 쪽으로의 집중이 되어 있는 게 글로벌 정책은 맞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원전에 대한 지원 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의 180도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시장은 점점 커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진의 어떤 계측기 사업 쪽에서의 함량이 더 나아가서 소형 원잔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발전에 대한 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밸류체인 내에서 거의 우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진에 대한 관심을 좀 숨겨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 중에 우진을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우디 쪽의 이슈도 있고 유럽에서도 이제 원전을 친환경 쪽으로 편입을 시키고 간혹 오늘 외신들을 보니까 독일에서도 원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좀 테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태광, OCI, 우진까지 오늘 에너지 관련 종목들로 한번 잘 채워봤습니다. 오늘 이성홍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종목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